한국국토정보공사 누가 죄인인가? 누가 죄인인가? 조선이 토지와 권상권 사율민을 빼앗은 죄 죄인행권과 패를 방제로 사융해한 죄 보고를 핑계로 대함이 군대를 방제로 정해제시킨 죄 교버서를 빼앗아 불탱고 교육을 방해한 죄 누가 죄인인가? 누가 죄인인가? 누가 죄인인가? 한국인들이 외교 범을 떼었고 유학을 금지한 죄 신문사는 강제로 철회하고 언론을 장악한 죄 대함인 사법관을 논대 역시 단제로 정악 규립한 죄 정벌을 동력으로 철통하고 대함인 독립을 가해한 죄 누가 죄인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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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함제국이 인공이니 보고를 받고자 원한다면 세계에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퍼뜨리며 세계인을 농락한 죄 현재 대함이 대평보사한 것처럼 처방을 속이고 밖으로는 세계 사람들은 모두 속인 죄 동양 규립한 걸 Kabbalah 전적이 파괴된 한 자리분을 이제 부르다 누가 죄인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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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양 규 snoo centr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